조국혁신당의 미래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만 좀 살펴보도록 하면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득표에서도 민주당을 앞선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득표율이 존재감 분명히 확인했는데 기대치만큼 못했습니다. 저는 기대치 이상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수치만 놓고 보면 곡성과 영광의 후보를 냈는데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전남 곡성의 조국혁신당 후보가 박영두 후보였는데 35.85%를 얻었어요.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빼더라도 비진보정당이 호남에 가서 곡성이든 영광이든 영광도 지금 26%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를 과연 얻어낼 수 있는가 받아낼 수 있는가 지역구가 전혀 한석도 없고 오로지 그냥 비례정당으로 남아있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호남에 가서 일정 정도 가능성을 저는 열었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아직 비례정당이라는 한계의 벽 그리고 기성정당에 대한 넘지 못할 벽 이런 게 있는 게 너희들도 느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면 그 상당 부분의 표심은 조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태세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쩌면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과거 안철수가 했던 식으로 호남에서의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그게 조국 혁신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저는 집권정당, 숙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반윤, 윤석열 탄핵만 가지고 그걸 만들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차기 대권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큰 기대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국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곧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조국당도 숙권정당이 될 수 있고 그 토대 하에서 지방선거에서도 일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이번 선거를 토대로 해서 싹을 틔울 수 있다면 저는 한 번 더 약진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말씀. 저는 반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호남은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이 있는 거지만 호남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진보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 계열의 당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모습들도 있고 민주당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또 무소속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정당이 당선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바라볼 때요. 조국혁신당은 아까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뭘 하는 정당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지역구 의석 말고 비례 의석 열두석을 가져간 정당이란 말이에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주기도 어렵고 또 탄핵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원낸시 1당인데 민주당이 내골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힘을 조국혁신당에 완전히 쓰러지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는 정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말할 땐 기득권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기득권인 것처럼 민주당은 호남에서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도전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의 모든 걸 힘을 실어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새로운 지역 행정을 하는 사람이 나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요. 제가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 차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념에서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다 겹치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면요. 제가 볼 땐 민주당하고 자연스럽게 한 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호남에서 마음을 편히 조국혁신당한테 주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까 금정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은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두는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15일하고 25일 두 차례 1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분위기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해서 또 하나의 플러스가 될 만한 부분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PK 출신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PK인데 민주당이 과연 PK에 얼마나 공을 들여왔느냐 PK 정서를 위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